내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당 3% 인상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 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, 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.8% 오른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조치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.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도 예정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한 달에 약 2,12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.